뭐할라고? 이 1989년에 개업한 전통의 치킨지 신제품이요. 누가 연역 궁금하대? 신제품 뭐야? 그런가? 멕시카나 뿌리새우 치킨. 뿌리새우 치킨 특징이 뭐야? 이 후라이드에 새우 시즈닝 뿌렸댜. 그럼 BHC 지평당이랑 다른 게 뭐야? 음 일단 브랜드랑 이름이랑? 됐고! 누가 진짜 비교해달래? 얼마야? 대답해두지랄이요. 2만원. 이제 치킨 2만원이 기본이네. 그려 물가는 6% 올랐다고 난리는데 치킨은 더 오른거. 됐고! 네가 슈카월드야? 경제 얘기하지 말고 먹어봐. 지도 잘 풍무수 지랄이요. 빠밤. 아 옛날 것 좀 하지 말라고. 알았어. 맛은 어때? 단짠단짠 바삭한 후라이드요. 새우향은 제대로 나? 날만큼은 나. 치퐁당이랑 비교하면 어때? 그게 가루는 치퐁당이 훨씬 많이 뿌려주는데 나는 이게 낫다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소스 뿌려 먹으니까 파향도 나고 되게 좋거든? 이 집은 양념을 잘해.